안녕하세요 버프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오공계에 있는 송도 에드폴의 프루지오 아파트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송도 에드폴의 프루지오는 인천 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 2번 출구에서 가시면 되는데 2번 출구에서 한번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출구를 통해서 송도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파크죠. 송도 글로벌 파크, 글로벌 파크를 따라서 가면 되는데 거리는 약 921m가 나오네요. 921m면은 시간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 갔을 때, 도보로 갔을 때 그 정도 걸리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드폴의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폴의 아파트는 세대수는 1,406세대구요. 총 8개동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32층에서 41층까지 되어 있네요. 입주는 2016년 8월에 입주를 했구요. 그 다음에 주차는 3대당 1.33대, 용적률은 204%, 건폐율은 11%입니다. 1%고, 그리고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실거래가가 국민평형 전형 84제곱미터를 보면 실거래가, 거래가 2023년도 2월에 거래가 꽤 많이 됐네요. 여기 보면... 2023년 2월에 7억 2천에 5층, 7억 4천에 33층, 7억 5천에 28층, 7억 8천 8백에 35층, 7억 2천에 34층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됐구요.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B형도 1개가 있네요. B형도 1개가 있는데, B형은 6억 9천에 28층이 이렇게 거래가 됐군요. 그럼 현재, 지금 2023년도 4월달, 현재의 매도 효과는 얼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매도 효과를 한번... 전형 84제곱미터 현재의 매도 효과는... 매도 효과는 7억 7천, 7억 7천에 매도 효과가 7억 7천이 있구요. 그리고 8억이 있구요. 그리고 7억 5천이 있구요. 그 다음에 7억 7천, 그리고... 그리고 7억 8억 5천도 있구요. 7억 5천, 7억 5천... 대략적으로 보면 7억 5천에서 8억 사이에 지금 매도 효과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군요. 그럼 송도 에디폴의 프로주 아파트를 걸으면서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은 송도 글로벌파크입니다. 이 글로벌파크 공원은 송도 709와 509 그 사이에 있는 공원으로써 상당히 넓이도 넓고 길이도 상당히 지금 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파크가 계속 가다보면 인천 카톨릭대학교와 인천재능대학교 있는 그곳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1109 공원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고 반대편으로 오면 209에 있는 미추홀공원으로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동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산책하기도 좋고 그러한 넓은 그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에 보이는 것이 송도 에디폴의 프로주 아파트고요. 프로주 아파트가 상당히 높이가 높죠. 높이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송도 글로벌파크 베르디움입니다. 그 옆에는 송도 글로벌파크 베르디움이 있고 바로 또 옆에는 글로벌캠퍼스 프로주 아파트가 있고요.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이 송도 에디폴의 프로주 아파트죠. 그 방향으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글로벌파크의 넓은 공원과 그 다음에 건너편 709에 있는 트리플 스트리트 그 앞쪽에 있는 업무용 빌딩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글로벌파크 베르디움 아파트죠. 글로벌파크 베르디움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녁시간이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공원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연결이 되어 있고 아파트를 한번 올려다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도 청명하고 그래서 멋있는 그런 영상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소나무들도 멋있게 지금 피어 있고요. 멋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는 지금 바로 옆에는 지금 능어대 중학교가 있고요. 송도 에디폴에 바로 옆에 능어대 중학교가 있고 그 측면에는 또 인천 송명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길 건너에도 인천첨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이 있는 그러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는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에 이제 학교가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소나무도 지금 멋있는 소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로도 지금 이제 도로도 넓게 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또 여기는 계곡을 지금 이렇게 연출해 놓은 계곡을 만들어 놓은 그런 조경시설이 되겠습니다. 계곡도 있고 여기가 이제 또 분수대도 되겠죠. 분수대도 되고 여름이 되면 이제 이 분수에서 또 물도 나오고 넓은 그 잔디 광장과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시내가를 연출해 놓은 그러한 조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쪽에 지금 이제 능어대 중학교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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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올려다 봐도 굉장히 멋있죠. 네. 멋있습니다. 멋진 아파트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제가 올라가 보고 공원 안쪽 잔디 광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 이제 그 명산에서 그 강을 건너가듯이 네. 그렇게 지금 조경 그런 시설이 되어 있네요. 여기 앞쪽에 이제 그네도 있고요. 넓은 잔디 광장이 넓은 잔디 광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어떤 뭐 행사 같은 걸 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잔디 광장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그 시냇물이 흐르고 이쪽에 이제 어 다리를 놔 가지고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멋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무슨 공동시설 네. 그런 공동시설 같은 것이 들어와 있는 네. 그런 공간 같습니다. 여기는 그런 공간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요. 네. 큰 건물이 있는 거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네. 잔디 광장과 네. 넓은 또 추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쉼터도 있고 멋지게 지금 아파트가 참 멋있습니다 멋있는 아파트 구매 송도 에듀폴의 프로지오 멋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초창기 1주 초기에는 아 여기도 비분양이 좀 낮던 아파트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약간 가격이 저렴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쪽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지금 상승을 해 가지고 지금은 엄청 비싼 아파트가 됐죠 지금 뭐 물론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명품 아파트 같습니다 조경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아파트의 단지 배치 로봇도 잘 되어 있고 해서 멋진 아파트고 또 역에서도 이제 뭐 한 20분 15분 20분이면 올 수 있고 바로 옆에는 또 공원이 있고 또 조금만 가면 홈플러스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 트리플 스트리트 오네스타 뭐 이런게 있어 가지고 그쪽에 이제 병원 학원 뭐 이런 것이 다 또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아주 편리한 그런 아파트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도 509에 있는 송도 에드폴의 프루즈 아파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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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